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가시나요? 한국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나오는 거 포컨낭 포컨낭 여긴 어디 가요? 사자 체력 아버님 나오셨다 인사해주세요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이브리TV 화이팅 드디어 해외까지 오신 VJ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 아저씨 8월 해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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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굿샷 구겟사 아아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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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한번 해 주십쇼 여기. 어. 네. 굿샷. 나이스! 오빠 물을 좀 잘 갔습니다. 가자. 뷰를 또 한강 뷰를 아스트라 itалось 해서 깊게이에요. 딸 사이를 너무 잘 졌어요. 근데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평범한 행복이잖아. 이게 평범하기가 쉬운 것 같지. 그게 오히려 평범하기가 어려운 거야. 저도 그 생각이야. 너무 좋다. 더 이뻐졌어. 딱 좋을 때 왔어. 타이밍이 지났 때까지. 오늘 완벽했어, 완벽했어. 너무 무능이 완벽이다. 드라이버도 완벽했고. 기분이 완전히 쩨지겠네. 또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휴 진짜 다행이다. 내가 30년 동안 못 받은 점수를 주봉이가 한 마리에 닦아버렸어.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점수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좋지? 아버님이 3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성신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사이가 그 정도 못하겠네. 말 잘하네. 아니 사이가 아주. 깨뜨리고 있대니까 깨뜨리고 있대.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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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알겠어. adjust. 노래 또 봤다가 주는 거 같아. 또 나쁜 남자. 업무! 여자친구ень! 여자친구! 우리가 먹은 식사인 이 정도는 더워졌지? 응 다 먹지만. Radio. 뭐해? 블랑스 이 정도는 더워졌어? 안녕하세요. 승리 좀 더 도망츰 다음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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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식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도식을 먹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왔어요 아니 빵 가뿐지 말고 좀 먹어요 네 가뿐인 빵을 해봐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중이에요? 지금요 저희는 지금 강릉이요 강릉 강릉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또 저희 마사지를 예약해 주셔서 마사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딘가요? 강릉이요 여기는 강릉 중앙시장입니다 어느 도시에나 중앙시장이 유명한 이유는요 속초 중앙시장이 한번 떠가지고 도시마다 중앙시장이 다 생겼네요 아버님 잘하신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어느 맛집에 줄을 섰더니 어느 맛집에 줄을 섰더니 여기 옆집 똑같은 걸 팔은 아저씨가 그래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건데 왜 저집에 줄을 섰놔 왜 저집에 줄을 섰놔 근데 시장이 옛날 시장의 느낌이 아니야 깨끗해 바닥이랑 옛날에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녹아가 여기가 닭반전이 있네 주말에는 반숙이 신이 없네 오우 아이고 사이하고 딸이 먹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구이를 샀습니다 사이하고 딸이 먹어야 되는데 마풀링이 저는 아니네 숯불이기 때문에 딱 좋다 딱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거 드시고 바로 레몬을 하나씩 잡으세요 잡으시고 원샷 하신 다음에 딱 베어 먹으면 돼요 시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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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이거 대끼리 어떠신가요? 아우 그 대끼리에요 대끼리 자 주봉 자기 이거 주봉 아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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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고기를 와 비벼 비싸다 이거 아우 야외에서 또 야외에서 밥을 좀 먹는 기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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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